잘 보이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수족관에 물이나 퍼먹는 그런 국민의힘에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는가 박순석 의장은 회의 규칙 34주를 위반한 분명한 의장의 월권을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경산시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규탄 대화와 사과가 있을 때까지 사태가 있을 때까지 저는 더더욱 강력하게 투쟁하고 경산시 의회가 바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척 중개장의 월권과 가정시 의원장의 월권을 회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다렸나 보겨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자 세월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경산시의 의미의 의장 박순둥은 즉각 사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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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의 전당에서 행해진 야만적 행태 박순둥 의장은 즉각 사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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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주장 경산시의 의미의 박순둥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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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의 전당에서 야만적인 행태를 하는 박순둥 생산시의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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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쿠시마 오염소통이 전국민에 반대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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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군령 의장 박순둥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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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순둥 의장의 사과와 사퇴가 없을 때는 박순둥 의장의 공세를 한 윤두현 당위위원장 국회의원까지 이 책임을 반드시 부를 것이다 박순둥 의장은 사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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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하라